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오늘의 장사 루나서버부터 정리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데 자 어셋셋패치 15억에 사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음.. 어셋심패치 어 15억 5천에 사가지고요 아 이건가보다 15%에 에디 1.5졸에 88졸에 완작짜리 가이즈 98졸에 사는데 그냥 팔릴 것 같아가지고요 느낌이 아 근데 라인업이 좀 빡빡하네 생각보다 본 것처럼 15억에 사가지고 16억 17억 18, 19, 20, 19억에 올려놓는 게 더 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이거 보니까 고민이 되네 쟤가 왜 갑자기 고민되냐 요거잖아 2작도 남았거든 어 방금 고민해둔 라인업 있었는데 아 그럼 배제합시다 12%네요 이거 15% 거든요 어 비롯습니다 아 루나서버는 현재 그렇구요 스카니아 서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카니아의 서버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대체 실수를 하나 저질러 버려가지고 아 루나서버 오늘 구매한 거는 원더러 팬츠 24억인데 아 차마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잘못 샀거든요 아 아 캠 언제 꺼져 있었습니까 아 깜빡했는데 아 24억 주고 샀는데요 아 깜빡했습니다 제가 아 잘못 사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림은 그려줬는데 아 실수했어요 차마 마음이 아파 못 보여주겠습니다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손해보고 팔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했고 도미네이터를 샀는데요 어 이거는 40억에 올려놨는데 38억에 올려놓을까 했는데 9고 6에 에디 한 줄짜리거든요 72초 5에 이거는 제 느낌상 그림이 40억 그림이 그려졌거든 38억에 팔자니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40억에 올려놨는데 일단 뭐 팔릴지 안 팔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 이거 뭐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좀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얘네들 보니까는 괜히 산 것 같다 좀 가위 3이고 그렇긴 한데 애매하다 이렇게 보니까 라인업을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애매해 보이냐 어쨌든 996을 믿고 가자 믿음을 주면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아 그렇구요 아 그 다음에 판매 물품은 한 170억 정도 팔렸는데요 자 2억 5천 어 저번에 이제 펜던트 1.5 2.5억 주고 이거하고 어 하나 더 있는데 펜던트 요거 에디 1.5줄 임파거든요 요거하고 해가지고 2.5억 주고 구매했고 62억 주고 블루노클 72억에 팔렸고 그 다음에 하트 17억에 팔렸고 나머지 잡동산이 하고 미카일의 새환경 아행의 애기였죠 저번에 이제 큐브 레드큐브 두 개 던져가지고 그거 80억에 팔렸고 이거는 제가 21억 정도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그거 팔려 팔았고 그리고 3.5에 주고 산 마이소이 여링 팔렸고 그리고 어 15% 안작한 거 10억에 팔렸고 그렇습니다 한 170억이 되겠지요 어 나머지 물품을 팔았고요 뭐 기다리면 뭐 하나씩 팔려나가겠죠 이것으로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